나야? 졸업 축하해 고마워 그리고 이 바닥 뜨라고 했던 네 말 생각해봤는데 안될 것 같네 내 모가지 노리는 놈이 있어서 그 새끼 잡아 죽여야 되지 않겠니? 진수님 나오셨답니다 왜? 그동안 진한 의형지라도 맺으셨나? 지금 틈 보고 있잖아 진정 배치해서 도로 다 꺼내줘 알았어 할게 욕같이 하네 예? 진정 경축이네 니가 적당히 운 몇 개하고 구두 같은 거 사서 보내 네 하 진짜 씨